라거나와의 투명 게임인데요. 이호연, 인사이드, 쇼코너 점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엘보저퍼, 그대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총격 리바운드 텔론, 통계에서부터 잘 메꿔야 될 거예요. 라거나의 스크림 받고 안쪽 들어가서 뚫습니다. 메인트 샷 들어갑니다. 이제도, 텔론, 원거리 미드레인지, 정확합니다. 연동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쪽도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존스, 떨어집니다. 올라간다면, 잘 왔다도록이죠. 구타, 정, 샷, 떨어집니다. 보면 라거나,怎么样. 고렌시 아 fueron 공격이 있었습니다. 20.ivos$, 대단히 올라갔 Document, 맨трالLZ의 숲에서 정rie까지 덥지. 역할이 그리고 오늘 정말 정유진을 계고 있습니다. 구탕 선수에 역시 이번 시즌이 높은 야수 성공 중 텔로가 따냈습니다. 이관희 빠르게 구탕 중으로 구탕 올려놓습니다. 반칙 앤드원 안 돼요 안 돼요. 올라가는 농장이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왼쪽 종아리 쪽인데 아 제발 제발 그 구탕이 아니어서 좋겠습니다. 이미 정부를 도약하는 순간에도 중심이 일었었는데 아 작지 않은 과정이 구탕 선수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덩크를 할지 올라갈지 최준호 선수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작지 않은 과정에서 구탕으로 조금 구치가 않았는데 아 괜찮네요. 네. 근육이 놀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사실 피지컬 점프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굉장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 덩크 입장에서도 걱정스러웠을 장면이었습니다. 시즌도 시즌이지만 플레이옥프로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팀 선수들이 부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구탕 다행히 일어나서 추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공격 쪽에서 조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투를 정의재 선수가 소개 됩니다. 오늘 이 구상 사진체육관에 창원 엘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많이 오셨어요. 또 이미 배터를 했습니다. 이미 약속하게 했습니다. 구탕 항상 이 올스타 브레이크 타이밍 이후에 이 팀들이 페이스를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탕 3점 시도 길었습니다. 롱리바운드 2호연 구탕 다시 양홍석 잘 지켜냈고요. 방금에 구탕 어느새가 날아오릅니다. 지금 전부 뜨는 걸 보니까 대차량 맞습니다. 구탕 선수에 아주 좋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홍석을 중심으로 팀이 똘똘고 치고 구상 KCC도 마찬가지로 송교창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최준용 선수 업계가 무겁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지난 경기에서 37분가량 플랭타이밍을 서열했는데 제작에서 체력 안배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야 유기상 또 하나의 점퍼 성공 이야 미션 대선 부착 진심 비행기 강렬 정의제 선수를 좀 밀쳤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부타는 달리지 못합니다. 아아! 아, 제가 볼 때는 네. 쥐가 났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아, 쥐가 났네요. 오늘 엘지 선수들 뭐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오르당을 치면서 이 코트를 치면서 아, 무통스러워했던 구탕인데요. 네, 평소 같았으면 치고 가서 아마 덩크를 박았을 거예요. 스피드를 못 내더라고요, 여기서. 또 치고 말았던 최준영. 네, 여기서 지금 움직일을 했을 겁니다. 순간적인 가속과 함께, 앞서는 충격이 있었던 종아리 쪽에 다시 근육 경련이 올라왔습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뭐, 헛동력이 많았고요. 네. 아, 두지 보세요. 지금 빈것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스스로 갈아 나가겠다고 네. 들것을 돌려보내네요. 우측을 받으면서 오른발을 이겨봅니다. 아, 정말 저런 모습은 네. 못 받을만 합니다. 네. 훌륭하네요. 자, 쿠팡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하고 있지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어져서 큰,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88대 82. 창원을 지금...